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! 오늘 친구는 이 치킨. 달콤달콤해요 식 haciml 치즈가 Finish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서 자존심이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바삭바삭 고소하고 맛있어요 참기름 까딱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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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남은 계란을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을 먹어볼게요 계란은 계란을 먹어볼게요 치즈볼 팽이버섯 팽이버섯 후추냉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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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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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앗! 오늘은 매콤한 맛이에요 이건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크림치즈 너무 맛있어요 요리는 마요네즈 매콤달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쫄깃쫄깃 와우 초콜릿이 매콤하고 맛있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븐에 오이 오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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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놀림 라면은 정말 맛있어요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맛 고소한 맛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소해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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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고소하고 톡톡톡티끝 감사합니다.